대국민 알코올 탈출 프로젝트 알코올지옥 6박 7일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알코올지옥 두 번째 미션은 산에서 보물찾기입니다 그 보물의 개수는 150개입니다 주택찾았다 제동아! 네! 저 잡았어요! 자, 할게요! 빨리 와, 빨리! 아...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술의 무게가 진짜 무겁게 느껴지더라 내가 하루만에 담 놓은 무게가 이 정도인데 내 몸에 이렇게 얼마나 내가 멋을 지지했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로, 일로 가는 미꽃도 이제 이거 일단 넣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넣고 제가 맵게요 맥주팀이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한 소주팀에게도 박수 한번 아, 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? 누군가? 이거는 진짜 운이 없던 것 같아요 좀 더... 술 안 먹고 몸 관리 잘했다면 이익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생각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PNPNPNPN dissip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